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감정들은 다 제각각일 텐데요. 이태원 거리도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. 이 동네는요, 참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. 어떤 다양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취향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제 감정은 살짝 설렘인 것 같은데요. 평소 평범해 보이는 길도 걷다 보면 그날의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을 사로잡히는 것이 달라지곤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오늘은 이 가게 앞에서 제 발길이 멈추었습니다. 이국적인 이태원 거리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한 표구사. 들어가 보니 작은 민화박물관이 연상됐는데요. 시작하겠습니다. 사장님 여기 좀 그림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되게 다양한 그 민화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어갖고 아, 여기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고 특히 이 민화들, 민화. 이 민화들 작품들이 아, 딱 제 취향입니다. 정말. 오랜 시간 대를 이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표구사인데요. 네,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그림인데요. 저도 당연하죠. 네, 아버지가 용띠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이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나 봐요. 그래서 입구 들어오자마자. 맞아요. 일부러 그래서 입구 옆에 걸어두셨어요. 그리고 이런 작은 산수화나 이런 작품들은 외국분들이 산수화를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갖고 나가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작은 소품 같은 거.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만 있는 것들은 가져가실 때 이렇게 말아서 저희가 이렇게 원형통 같은 데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국 기념품이나 아니면 추억하기 좋으시니까 그런 걸 주로 많이 가져가시죠. 아,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 어떻게 작은 병풍이라고 해야 되나. 머리병풍이라고 이렇게 작게 만든 건데 이거는 자수예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, 자수인데 굉장히 잘 논 자수예요. 이렇게 도톰하게. 켜켜이 걸려있는 그림과 족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. 50년 넘게 전통을 고소하며 미술 애호가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인 표구사. 이곳을 운영 중인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. 오빠고요, 친오빠고요. 아, 그럼 남매세요?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. 아, 그렇죠. 네,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이 표구사를 처음 여신 게 71년, 1971년도예요. 72년도요? 네, 그때 이제 한남동의 아버지가 처음 여셨고 이제 아버지를 운영하시다가 오빠가 물려받게 됐죠. 과거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, 아버님이랑 같이 운영하실 때. 요즘은 좀 어려운가요, 힘든가요, 어떤가요? 아니,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미국 부대도 있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가게에 오다 보니까 거의 뭐 여기서부터, 진짜 요즘에 웨이팅한다고 그러죠? 아마 대한민국 표구사정에 웨이팅한 가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. 미국, 외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, 그림을 갖고 여기부터 저 밑까지 쭉 줄 서 있었어요. 이야. 그러니까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 뭐 하는 때인가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. 네. 그 정도였으니까요. 뭐 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관광하러 이제 옛날에 있던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제 저희 가게 찾아오세요. 네. 그런데 저희 가게가 한 곳에서만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. 네.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인스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마어마 반갑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와가 들어와서 아직도 있었냐고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여기서 근무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가끔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기념사진 찍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진 무대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죠. 아 그래도 이게 오래 한 보람이 있구나. 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곳으로 기억을 해주니까. 한평생 표구를 해온 아버지.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따르고 오랜 시간 아버지를 믿고 찾아오는 단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매일 진심으로 작업하고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두 사람인데요. 제가 어렸을 때 아빠 가게 옆에 살아가지고 바로 밑에 한남동 골목이거든요. 유치원 친구들. 그렇다만 해도 한남동에 그렇게 큰 집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집들도 있었고요. 여기 어떤 분이 살아요? 제가 가운데. 역시 가장 이쁘신 분들은 이렇게 센터를 항상 꼭 찾아시더라고요. 이곳을 놀이터 삼아 놀던 어린 남매는 어느덧 50대가 되어 이곳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추억 공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. 사장님, 제가 표구 작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표구 작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. 이게 첫 작업인데요. 동양화를 그리게 되면 이게 산소화인데 이 목의 번짐을 위해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해요. 이거 자체로는 백지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배접이라고 해서 이런 한지에다가 풀을 매겨서 문풍기 바르면 문풍기 바르듯이 뒤에다가 한 번 더 덧대어주면 완전히 빳빳하게 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그림을 더 오래 보존하고 위해서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냥 이 얇은 상태로 하면 파손되기도 쉽고 그러니까. 그렇죠. 찢어지기도 쉽고. 네, 그렇죠.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요. 와,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 표구 작업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멋진 민화로 탄생하군요. 아, 네네. 어쩌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, 용산구.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보물 같은 장소. 이곳 표구사.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. 이렇게 서울,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살던 분들은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분명한 건 어디에 있든 마음 한켠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. 그런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옛 기억과 정치를 오래도록 나눠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나도 뭐 안 해봤어요. 다섯가지. 이제야. 또ARD 이제야. 까지. 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